사장님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유통센터 사장님 힘내세요 챌린지에 함께할게 된 아나운서 진달리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정말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서 이번 챌린지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챌린지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장님 힘내세요 주먹을 불끈 쥐고 저와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참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고 싶은 분들은요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함께하는 같이 사치자에서 제품을 구매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 다시 한번 사장님 힘내세요 감상인 사장님들 다시 한번